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4 화면 설계 정의서 페이지 템플릿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유형별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템플릿으로 만들고 페이지 표준에 맞는지 검증합니다 메뉴 파악 카피라이트 타이틀 아이콘 등과 해상도 고려하고 브라우저 종류 등도 고려하여 페이지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니까 업무가 조금은 줄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만들어 놔야 다른 업무에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